자 우리 29번은 공간도형 문제고 결국엔 자에는 이명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선을 일단 잘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총평 때 일단 말씀드렸으나 교선을 찾기 위해서 교선이 주어져 있으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교선이 지금 없으니까 교선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연장평면을 구할 수도 있다 자 이건 제가 유란할 때도 아직 많이 안 나온 주제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연습 많이 하자고 했고 이제 나왔죠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행이동을 시킬 수도 있으나 사실 1번과 2번은 같은 얘기야 도형의 전체를 볼 건지 일부를 볼 건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명각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할 수도 있을까요 자 정사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뭐 등등 여러가지 일단 있을 테니 자 문제 좀 같이 한번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형 ABCD에 두 개의 선분 AB랑 CD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반원이 붙어있는 모양의 종이가 있고요 자 호 AB의 3등분점 중에서 B에 가까운 점 자 그렇다고 치면 자 얘는 요거랑 일단 똑같아 반지름의 중점이 나오셔야지 많이 60도가 만들어지실 거니까 자 요 점이 지금 P가 되시고요 자 사실 요렇게 연결하시면 무슨 삼각형 나올까 정삼각형 나오면서 얘도 여전히 반지름의 중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신다는 거죠 자 너무 당연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다시 Q라는 점은 호를 2등분하는 점이니까 자 여기 딱 중심이 있다고 치면 요기가 Q가 되시면서 지름이 되신다는 반지름의 일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괜찮아 이 종이에서 두 선분 AB랑 CD를 접는 선으로 해서 두 개의 반원을 접어 올렸을 때 두 점 P랑 Q에서 ABC를 내린 수산의 발을 G에 H라고 하고 정삼각형 내부에 놓여 있으면서 루트 3, 루트 3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특수각과 관련 있다 자 이거 뭐 기본적인 태도야 루트 2나 루트 3이 등장하면 특수각을 생각한다 이게 너무나 일단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얘가 접는 선 얘가 접는 선이니까 자 얘는 수직은 유지가 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서 자 이렇게 딱 끊어주면 이거의 길이는 어차피 얘부터 여기까지 8이니까 자기가 2가 되고 얘는 2의 루트 3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얘가 결국 접었을 때의 사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만큼이 지금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그려놓고 자 얘는 수선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접은 선이다 이렇게 일단 둡시다 자 먼저 P부터 일단 묘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은 가서 얘가 수직이야 괜찮지?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점이 P가 되시고 얘가 2루트 3인데 바닥에 수선을 탁하고 내렸더니 지금 이 점이 G가 되시고요 자 거기 나온 것처럼 P, G의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이 끼어 있는 평면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특수각이 당연히 일단 발견이 되고 이루는 이명각이 30도라서 자 조금 많이 적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치?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때 이어서 일단 그릴게요 얘는 4거든? 그럼 이 정도 일단은 가서 얘 Q라고 일단 두시고 얘가 4가 되고 얘도 수직이야 바닥에 떨궜을 때 2루트 3 이렇게 일단 되시면 얘가 30도고 얘가 딱 수직이고 여기가 몇 도가 될까? 60도니까 조금 덜 접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쵸? 자 아주 일단 괜찮아 자 그러면서 마지막 구하는 거 두 개 평면 P, C, Q랑요 자 그리고 A, B, C, D 바닥 평면인데 어? 자 내가 이제 1분만 그렸거든 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얘가 어차피 이 상태에서 지금 얘가 교점인 건 맞지만 얘를 연장시켜서 이렇게 일단 나오지 자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 평가한 시험 나왔던 문제 중에 혹시 이 문제 기억나세요? 2012학년도 9월 달인데 그 문제에서 삼각형이 내 기억이 지금 정확하면 아마 이럴 거거든 자 요렇게 일단 삼각형이 있었어 그리고 애들이 이거를 교선이라고 딱 속단했던 이유는 얘랑 얘랑 평행이 그려져 있어서 얘는 지금 틀어놨죠 그럼 결국 뭐냐? 들어올려서 막 비율 따지고 그래서는 교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자 보세요 어제 바닷가에 교점 하나 있으니까 얘를 연장을 시켜서 자 어디다 떨어진지 연결하면 그 친구가 뭐가 될까요? 교선이 되고 여전히 교선에 대한 자 요렇게 쓸게요 교선에 대한 두 수선을 찾으시고요 그거에 대해 두 개의 수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낀 평면을 잘 찾자 자 요것도 제가 드릴에서도 훈련을 시켜두었던 기억이 있어 그 드릴에서 혹시 이 문제 기억나니? 뭐 요거보다 조금 더 단순한 문제인데 요렇게 마름모부터 있고 제가 요쪽을 연장시켜서 자 얘는 교선 만들었던 문제 기억하실 거야 자 등등 일단 많이 훈련시켜 드렸으니 자 요거 잠깐 봅시다 평면 밖의 점에서 바닥의 수선 바닥의 수선 탁 하고 떨궜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바닥에 있는 이 도형을 잠깐 보시면 얘는 직각 사다리꼴이니까 어? 직각 사다리꼴은 절대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고 직각 삼각형을 평행하게 잘라서 나온 도형이 직각 사다리꼴이니까 걔를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니 얘는 더 이상 요기에서 일단 보시면 안되고 자 바닥을 제가 겨냥을 한번 해볼게 근데 바닥을 본다고 치면 자 내가 요기다 일단 그릴게요 정 사각형 안쪽에서 얘네들 위치가 나올 건데 얘가 지금 30도니까 자 2분의 루트 3 곱하면 얘가 3인 것을 알 수 있고 자 딱 중점에 대해서 요렇게 일단 있을 거니 지금 요 상태에서 얘는 3만큼 떨어지면 요기가 지금 G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는 좌표처럼 이렇게 일단 쓰자 이렇게 사각형을 딱 만들어 놓고 얘가 3이고 얘가 2다라는 거 쓰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요 안쪽에서 하나 더 볼게요 얘를 접어서 얘가 지금 60도니까 2가 되잖아 또다시 일단 중점 또 나오시고 이렇게 일단 접어서 나올 테니 자 얘는 요렇게 일단 사각형 만들었을 때 얘가 2가 되고 얘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얘가 H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 잠깐 봅시다 얘부터 얘까지 이만큼은 요 남아있는 거리 얘가 3이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자 여기서 루트의 13인 것을 알 수 있어 근데 3하고 2 3하고 얘 가지고 얘도 똑같으니까 자 사실상 이 이미지랑 똑같거든 이렇게 직각 사다리꼴이 있는데 얘를 그냥 쓰지 않고 연장하고요 그래서 연장해서 바닥과 만나는 요 점은 얘가 닮음의 중심이 되시면서 이거 대 이게 닮음이다 요걸 쓸 수 있으나 자 얘는 닮음 중에 더 특수한 뭐가 나왔을까 합동이 나왔죠 그 합동이 요기서 일단 보이시니까 그럼 얘도 3하고 2 3하고 2 비율이니까 요기가 탁 하고 떨어지는 시점이 되셔서 자 당연히 평면에 뭐 하는 게 더 편할까 연장시키는 게 더 빠르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요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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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식선 위에 세 점이 뚜룩 하고 나오게 되실 거고요 그럼 너는 이렇게 생겨먹은 요 평면에 대해서 이 친구 B씨가 결국 교선이 되신다는 거니까 자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러면 되거든 평면 밖에 점에서 바닥에 수선 이거의 길이가 2의 루트 3인 것을 알았고 자 얘부터 지금 이렇게 내린 또다시 수선이 나올 건데 어 선생님 얘는 얘부터 얘까지니까 4랑 똑같지 이렇게 닫아주면 3선 완성되고 끼인 평면 만들어지니까 자 요 삼각형 안에서 얘가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뭐 삼각형 일단 끊어옵시다 끊어온다고 치면 자 요렇게 일단은 가셔서요 4가 되고 자 얘가 2의 루트 3이니까 비율만 쳐서 갑시다 자 얘는 2가 되고 루트 3이니까 자 루트 7이 되셔서 결국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7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마지막 구하는 게 자 70을 곱하시면 정답이 40인 걸 아실 수가 있다 해서 요렇게 일단 끝이 나겠지 자 요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 항상 이 생각하는 거야 이거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 직각사대꼴 절대 그냥 나온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얘는 연장시키고 연장시켜서 직각삼각형이 어디 베이스의 잡혀인지를 보셔야 된다 이 문제가 약간 좀 사설스러웠으면 외부나 내부에 떨어지게 만들었겠으나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가시면 되고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내가 하나 좀 더 소개할게 뭐 여러가지 일단 고민들이 있었을 거야 자 보세요 선생님 얘부터 얘까지가 지금 루트 13인 거 알았어요 그쵸? 그리고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걸 발견해서 아마 이 원상이 자 이등변삼각형인 것을 발견한 친구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원상의 너비 구할 수 있지 그럼 마지막 정상을 구한다고 치면 자 정상을 요기 잠깐 봅시다 G가 있고 H가 있고 요점이니까 이렇게 가서 요렇게 생겨먹은 얘가 정상의 될 건데 얘 너비 구하고 얘 너비 구해서 코스사인 강제로 구하셔도 좋으나 자 이건 제가 아마 시발점인가 유런에서 이 도형 한번 보여주셨거든 자 요거 일단 잠깐 봅시다 저 사각형 안쪽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얘가 일단 한 꼭지점이 되시고 G가 있고 H가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요 도형의 너비는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건 중학교 수학이거든요 노베서를 말씀드렸었어 이렇게 봐서 전체에서 이상각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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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치 그러면서 지금 요 도형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차피 코스사인의 세타는 원상 구하는 거 전혀 문제 없죠 이거 분해 정사형이다 이렇게 해도 좋으나 이건 그냥 제가 시험장에서 혹시나 모르면 이렇게 풀으라는 거지 매번 이렇게 풀자는 게 아니고 이거 역시 교선에 대한 수선에서 끼임 평면을 보자 이걸로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죠 자 이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정답 40이고 자 우리 이어서 마지막 30번 넘어갑시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감사합니다.